보리야, 보리야. 비 그쳤다. 왕. 비가 오고 싶어. 누나도 나가려고 했다니까? 보리야. 왕. 근데 밖에 비가 오는걸. 지금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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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비 그치면 나가줄게. 응? 어떡해. 응? 넌 일부러 그런거 아니야. 응? 비 그쳤나보다. 보리야. 보리야, 비 그쳤다. 나갈까? 보리야. 비 그쳤어. 나갈까? 보리야, 갈까? 야. 박볼이. 어야 가자고. 진짜야, 이번에. 야. 야. 박볼이. 보리야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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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. 나갈까. 야. 카까줄까? 어. 까까줄까? 시끄러. 깎아? 깎아. 깎아먹을까? 야. 야. 삐돌아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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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뷔. 이리와 너 눈도 그렇게 떠 가자 누나 손잡아 고리야 진짜 가자 고리 누나 간다 가자 누나 간다 누나 혼자 가 누나 누나 간다 누나 가야겠다 고리야 가자 가자 가자니까 너 진짜 안 갈 거지? 그러면 진짜 누나 혼자 간다? 나 갈게! 안녕! 안녕! 고집 부리지 말고 와라! 또 비 쏟아진다! 고집 부리지 말고 와라! 또 비 쏟아진다! 또 비쌈고 나는 자기는 못하는 것 같다! 또 비쌈고 너무 고집이 아니라 또 비쌈고 또 비쌈고 아빠잖아 아빠가 부르잖아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을까? 응 즐거웠나? 이제 발을 닦을 차례네 할 수 있는가? 귀여워 다 했다 그러고 그랬다고? 에이 에이 5,000명 1,000명 4,000명 4,000명 이러고 그러게 튕기기는 왜 튕기냐? 응 왜 튕기냐고 맨날 응 이 말티즈야 이 말티즈야 인사 인사 아무도 안 뺏어, 아무도! 천천히 먹어!